상관 견관 상관 견관 상관 견관 여기 많이 들었죠? 네. 이제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셨지 이거는요? 네. 얼마만큼 우리가 상관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상관에 대해서 공부를 오늘 쭉 한번 해보시자고 예를 들어서 상관경관, 상관상진, 파료상관, 가상관, 진상관 이래서 과연 여러분이 상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을 홀딱 한번 벗겨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관견관이라는 용어들을 우리가 씁니다 교과서에서 보시다시피 이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수함 선생의 명리약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수함 선생의 명리약언에 나오는 이러한 상관경관은 실제는 원어와는 대단히 틀려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보통 이런 한문을 갖다 써요 이렇게 상관이 견관, 즉 상관이 경관한다 상관이 정관, 어떤 관이 됐든 이렇게 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는 득자부별의 흉화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남명의 입장에서는 상관경관은 직업을 휘바꿀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식신이요 변법살이요 착각살이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쵸? 아 근데 이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이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의 이 위나라라고 하는 이 위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오기 장군이 있어요 이 위나라 시대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상관이 그 나라의 그 극심하게 부패가 어마어마하게 막 심했어 그래서 부패가 심할 정도가 어느 정도면 상관 내가 무슨 상관 있잖아요 상관이 개가 죽으면 관을 만들어서 슬퍼하고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정승유주군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지 끝났으니까 그 정도로다가 나라가 부패에 있었어 엄청나게 부패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춘추전국시대의 장군 중에서 오기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황제에게다가 상소를 올렸어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엄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황제가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분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위나라가 실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건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렇듯이 이때 쓰여지는 상관, 견관, 위, 화, 백, 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때 상관, 견관은 뭐냐면 상사의 상관이야 상사의 상관이 뭘 뭐냐면 견관을 해 견관 이 견자가 뭐냐면 개견자야 개견자에다가 이 관자라고 죽음이 들어가는 관이라고 위, 화, 백, 단 화 화가 백가지의 근본에 이른다 이런 얘기에요 상관, 견관, 견관 상사의 관 상관이 개가 죽어서 관에다가 모실 정도야 얼마나 아부가 심했냐 이러면 위, 화, 백, 단 화가 백가지에 이르는 단초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를 뭐 시잖아 이거를 진수함 선생님 명리 야근에서 기가 막히게 갔다가 인용을 해 진짜 볼까요 상관이 상관이 견관을 뒤먹고 안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형태의 여러가지 복잡한 다양한 문제를 우리한테 안겨 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수함 선생이 일찍 해안을 가지고서 명리 야근에서 이 상관운은 아 진짜로 기가 막힌 나쁜 운이더라 보고선 그 위나라 때 썼던 상관계 상사의 개가 죽으면은 문상을 장례를 치른다고 했던 그것만큼의 이건 국가가 망할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개인적으로 보면 상관이 들어오면 상관 경관 유아백단이야 이건 개인이 망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개인이 홀따닥 위화화화화가 백가지 이른다 그러잖아 상관은 그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명리 야근에서는 일찍 설파하는 거에요 근데 실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감정을 하고 또 제 일상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틀없이 상관울에 일들이 생겨요 오지락이 넓어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일찍을 보더라도 상관울에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경관 유아백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다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관경관 유아백단은 이미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나와있던 그런 국가적 문란한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차용해서 빌려다가 이런 말을 진수함 선생이 갖다 쓰는 거에요 멋있잖아요 진짜로 난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흉신그름은 살상거표 그래서 제일 먼저 편관에 칠사를 갖다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을 놓고 그 다음에 겁제를 놓고 효신살이라고 하는 편인을 갖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야 돼 평관보다 칠살보다 더 나쁜 녀석이 뭐에요 실세는 상관이야 살상거표가 아니라 상살거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다 상관의 아이란 유아백단의 아이란 것은 대단히 심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경관의 구조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럼 개운법이 뭐에요 상관경의 개운법은 상관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관은 감성계로서 나를 펼치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창업의 기운이 들어와 여러분 상관의 기운이 들어올 때 어때요 우쌍우쌍한다고 뭐 될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요 공부를 했으니까 잠재우고 수송할 것 수송은 뭐에요 기도 공부 그 다음에 내가 현상을 잘 지키는 거야 그래도 들어오잖아 항덩이가 들썩들썩해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런 경험들 많아요 실제 근데 이 공부를 안 했으면은 자기 판단을 100% 믿고 망조로 들어가 근데 이 공부를 했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조심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명리학이 뭐에요 인생의 여러분 부족이에요 여러분 뭐 부족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운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논리도 모르고 부족 썼다 그래 가지고 부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진심한 마음을 닦고서 뭔가를 알았을 때가 그게 부족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에요 우리 마음의 부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의 명략을 공부하는 인생을 그만큼 심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지혜스럽게 이렇게 조심해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론스러운 행동들이라고 애들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느긋하고 지긋한 가지를 오랫동안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신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어른들이 신독은 뭐에요 홀로 있을 때 어떤 일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 실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면 어때 에이 뭐 지금 뭐 내가 누구랑 운 좋은 사람하고 사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천만의 만만의 공통이 운은 나 따라가는 거야 이렇듯이 상관경관유아백단은 대단한데 자 이제 여러분 상관경관유아백단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어떤 공부까지 겸해야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상관경관유아백단은 대단히 흉살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런 운에서는 괜찮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 운중에서 신살을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신과 살이 있죠 신은 뭐에요 기를 얘기하고 살은 뭐에요 흉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 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천라지망부터 그렇죠 무슨 삼재부터 원귀 원진 규문 그 다음에 괴강이니 백호니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한다면 길신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들이 대표적으로 뭐에요 천을 귀인이에요 자 천을 귀인은 이렇게 갑 무 경 일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에요 미 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을목과 기토에게는 신 자가 있더라 제가 이건 꼭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병 정은 해하고 유가 있더라 그 다음에 신은 인 오가 있고 그 다음에 임하고 개는 묘 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다른 건 다 그런데 왜 감미 갑축이라는 육식 갑자는 없잖아 결국 행운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천을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 정해 정류 있죠 계묘 계산은 있죠 요거를 육식 갑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네 개를 우리가 천을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천을 귀인 중에서도 일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 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의 귀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낮의 일관을 갖고 있는 정화는 정화 위 성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별이라고 해서 별은 언제 빛난다 밤에 빛난다 그래서 몇 시에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혜자시에 태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야 귀 이래서 어때요? 팔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루 정해의 일주를 태어나면 무조건 귀명이요 호명이요 복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몇 시에 밤에 태어났을 때 바로 그런 얘기에요 이렇듯이 개수 계묘 계사도 계묘 계사도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개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개수는 출림 이래서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는 언제 태어나야 돼요? 낮에 사오시에 이걸 우리가 낮줄사를 써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화 일관들은 밤에 태어나고 개수 일관들은 낮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귀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선생님 상관 경관에 어떠한 이런 우운이 쭉 상관 경관에 놓여도 천일균이 들어오면은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떤 일들이 좋고 나쁨이 경합이 되잖아 어떤 것이 앞서 가는 줄 알죠? 나쁜 녀석이 먼저 가요 물 들어도 나쁜 게 먼저 든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 어떤 사람이 신의 일주에요 이 사람이 임오라고 하는 이런 운을 만났다고 보시자고 신 일관에게 인과 오는 뭐에요? 천일균이잖아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천관으로서는 상관의 운이 오고 지지로서는 아 이렇게 오하이 관의 아 이렇게 천일이 들어왔다고 보시자고 자 상관 경관 하지요 그렇지만은 천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무엇이 문제에요? 기룡 중에서 흉이 문제에요 그랬더니 선생님 상관 경관이면 이 관을 정관을 쳐야 되니까 얘는 임오가 아니라 임사가 사원이 정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 아니 되니까 왜 이모가 부음포양으로도 이모밖에 없잖아요 부음포양의 채용변의 음문 자오의 음문 양문을 우린 배우셨어 그쵸? 어 그러니까 육식갑자가 만들어진 걸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관 경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상관 경관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천일 규인이 들어온다 아니 무슨 재고 규인이 들어온다 무슨 운이 들어온다 무슨 뭐 규인도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어 문창규인 문곡규인 학당규인 태극규인 무슨 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관 경관 자체가 어떻다고 가장 나쁜 운이 될 수도 있더라 제가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주팔자를 풀어가는 우리가 기본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공식이 첫 번째 남자에게는 남재관을 보고 여명에 있어서는 여관식을 보라 그랬고 그리고 나서 바로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천 삼 백 원 괴 이렇게 보라 그랬어 요거는 천라 지망을 얘기하고 삼은 삼재 백원은 백호 원은 원진 귀문 괴는 괴강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들에 이미 얘기는 안 했지만 무엇이 우리는 이미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상관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행운에서 들어올까라를 반드시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관이 이 사주팔자 내 이미 얼마만큼 녹아 있을까? 상관이 얼마만큼 녹아 있을까? 이걸 반드시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사주를 한번 좀 보시자고 어떤 여명이 기유에요 아니 난명이 될 수도 여명인데 보자고 여명이야 난명도 그렇지만 먼저 여명도 여명을 한번 볼까요? 여명은 유경신이죠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는 기유는 12운송에서 뭘 났나요? 장생을 났잖아 장생을 났어 여러분 생하고 병을 논 사람의 특징 생 생은 생을 놓으면은 생 후원성 양 그러면 상속성 오케이 생을 났으면은 병과 더불어서 병과 더불어서 무엇을 났어요? 학을 났다 학 배움 배움과 관련해서 대단히 하여튼 자기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장생을 났으니까 생을 놓은 사람 치고 성격 나쁜 사람은 없다고요 장생 놓은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부더네 착하다 그러면 욕하는 거고 대인관계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장생을 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동태가 지지를 전부다 보니까 뭐예요? 식 상이 혼잡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왕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여명의 입장에서 결혼하면 자식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있잖아 요 목이 어떻게 돼 금이 어떻게 돼 목을 치잖아 목이 나한테는 관이잖아 그렇죠? 남편이고 자식 놈은 어떻게 돼 자식이 이걸 치는 형국이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관 경관 득적 부 별이야 음 그래서 여러분 식상계를 놓은 사람은 여기 볼 때 우리는 상관이지만 식신 상관을 겹부려서 우리 식상계를 놓다라고 한다면 일지의 식상을 낳았다 또는 내가 사주팔자 원국에 식상이 너무 많더라 이런 사람들 대개 어때요 대개 득자 부별이야 대개 어 그랬더니 나는 무식이라서 괜찮아요 나는 무식해서 식상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유식하다 그러죠 유식사주야 식상 식상이 없는 것을 무시 다 문제가 있어 유식사주는 뭐예요 상관 경관 득자 부별이지 무식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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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사주는 산무야 산무 산무 무덤덕 무뚝뚝 무감각이야 대개 그래서 이 무식을 놓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 뭘 느껴요 답답하다 야성스럽지 않다 이걸 느껴 어 그래서 산무에 어떤 식상을 걔를 놓지 않는 그 배우자를 두잖아 그 배우자들은 되게 바람을 피워 어 근데 남자가 산무 이제 무식이야 무식 사주면 어때요 남자는 그래도 남자는 무덤덤하다 무뚝뚝하다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크게 욕은 안 돼요 왜 경상국 사람들 이러잖아 밥도 몰라하는 자자 딱 세 마디 한다며 그래도 남자는 게 괜찮아 여자가 산무하면 어떻게 돼 아이 욕하는 거야 지금 여자가 산무해봐 좀 그렇잖아 그래도 여성은 좀 여성스러워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 무식과 유식의 차이는 많은 장단점은 있어 그래서 무식사주들은 말을 예쁘게 못해 그런데 그 아주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 올 때 간명을 의뢰하러 올 때 대체적으로 일간 대비 그의 행운이 뭘로 들어온가요 식상으로 들어와 왜 식상은 뭐예요 형법이요 사직이요 어 무언가를 그만두는 사직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직업을 그말두고 창업을 하거나 어 또 어떤 일들이 잘될 것처럼 들어와서 같이 내가 착각이 들어오니까 같이 뭔가를 동혹한다거나 이런 운 때문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상관운이야 아 죽고 남되네 아 그런데 안 돼 상관운에는 경관해 유아 백단이야 응 진짜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상관운에 잘 된 꼬라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상관운에 우리가 천일균이 그나마 노이게 되면 어떨까 싶었더니 그나마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천일균도 보시면 갑 일간에게 뭐 정류 신사 정류 신사 상관경관은 정류 신사예요 그 다음에 천일균이 미축으로 들어오지만은 전부 다 들어오는 것들이 꽝이더라 잘 이뤄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명에게 있어서 특히 이게 상관이 경관하고 있다면 대단히 팔자가 아름답지 못해요 직업이 일관성이 높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가 오지랖은 없고 팔랑귀에다가 그 다음에 마음은 좋은데 돈은 쓰고 부인이 어떻게 살아가 그 다음에 상관이 강한다면 편법성도 강하잖아요 잔소리가 심하잖아 그 다음에 변덕이 심하다는 것은 힘든 능력 그래서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직업으로다가 올곱게 살아갈 수 없는 팔자들 그래서 대개 상관이 강한 사람치고 부자들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보라고 한번 보시잖아요 남자 이 남자 여러분 딱 보시고 이래도 돼요 직업이 수도 없이 바뀌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25살 때 올 것 같아요 35세 때 올 것 같아요 대개 오면 몇 살 때 45세 이때 이후에 오죠 다 직업이 몇 번씩 바뀌어야 돼 갑오들은 갑오뿐만이 아니라 상관 경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상관 경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15년 을미년이 됐다고 보시죠 을미년이 됐다고 보시죠 청관으로다가는 비겁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운이 들어와요 사기수가 들어오고 지지로서는 오미 화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상관이 쉽게 말해서 지지가 합해서 상관으로 들어왔죠 이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대개 뭐예요 말로 다 먹고 사는 직업을 택한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지금 미에 천열치민이 들어오잖아 기가 막힌 일이 들어왔어요 뭐가 기가 막혀 기가 막힐 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14년이 딱 되니까 갑오가떡 들어오면 천간 지지가 같은 녀석이 동착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천간 지지가 전부 다 불바다로다가 전부 다 탕환을 놓으면 2014년도에 갑오일주들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야 하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있다가 야 그러면은 2016년은 드디어 병신이 돼서 좋겠구나 했더니 뭐가 천간에 들어와 식상이 딱 들어오고 지지로서는 오하고 신이 의과 시몬으로 들어와 있네 그쵸 죽겠지 죽겠지 그러면 17년은 좀 더 기다려볼까 크으 했더니 죽겠지 그래서 오운은 어떻다고요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운이 언제 가요 여기 연으로서는 짧게 한 4,5년 그다지 쭉 가 대우는 무조건 몇 년? 15년이야 짧은기 길면 20년이고 그래서 여러분 상관 경관할 때 상관 운에 그만두시면 최소한 내가 5년은 돋다니다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5년 전에 직장 나기 5년 전에 뭐 해야 돼요? 이미 창업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거의 까먹지 않고 똔똔쳐 근데 내가 상사하고 상관 경관을 딱 야당성이 들어 싸우고 나서 딱 창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로부터 5년 내에 다 망해 왜? 이렇게 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관 경관 상관 경관을 말로만 계속하다가 오늘 진짜 상관의 실태를 상관이 여러개에요 상관 경관의 운이 있고 상관 상진의 운이 있고 그 다음에 파료 상관의 운이 있고 진상관의 운이 있고 가상관의 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 경관의 운은 특히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관 경관을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 상관 경관의 이 껍데기를 보니까 병신의 을이 있어요 병신의 을목이 딱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을은 나한테 천을이죠 천을 균이니까 대단히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이 자체가 상관 경관하고 있죠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화운에 어떻게 한다고요? 화운에 어떻게 한다고요? 화운에 어떻게 한다고요? 화운에 동착하면 대개 직업을 바꿔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신일간이 임오에 이렇게 행운이 들어오면 천일이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상관 경관의 운이 들어오죠? 아름답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갑에 술을 낳았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뭘로 들어와 있나요? 술 신정무가 있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화가 상관이죠 상관이 뭐를 쳐요? 나한테 관을 쳤죠 정관을 그래요 갑술일주들이 반드시 화를 보고서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상관 경관의 직업이 바뀌어 그래서 갑술일주들은 화운이 되면은 직업을 스스로 바꾸려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렇게 사주에 드러나 있는 상관 경관이 있는가 하며 행운에서 들어오는 상관 경관이 있죠 이렇게 신일간에게 이모 운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갑술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장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관 경관이 넣어 있죠? 그래서 갑술일주들은 팔자가 직장생활 짤하다가 자기사업해요 자기사업하다가 상관 운이 딱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직장을 때려치워 이렇게니까 이게 바로 상관 경관 그래서 우리가 상관 경관을 지금 홀따닥 벗겨봤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상관 경관이라고 단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이 혼란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상관 경관이 뭔지는 이제 확실히 알으셨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타의 행운을 보는 몇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상관 간명하는 거기 앞서 갖고 상관 경관은 오히려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여기 딱 오는 순간 뭐 때문에 왔어요? 상관 경관 때문에 온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거는 1,300 원인이 남제관이니 여관식을 보는 것뿐이라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상관 경관에 대해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질문 있어요? 혹시 상관 경관에 대해서 질문있게 봐 질문이